제가 여기 간증하러 나올 때는 혼자 나오는 거는 잘 없고 경우경제를 앞세워서 나오거나 그랬는데 오늘은 비교한 감회하고 같이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제가 집에서 별명이 치월이에요 치월이 자꾸 치우라고 성격이 비양이 되다가 급하고 여유가 없고 늘 뭔가에 쫓겨듯이 빨리 치워 빨리 치워 그리고 남편을 보면 너무 답답하니까 물건이라도 빨리 치워야 직성이 풀리겠는 거예요 빨리 치워 여기 있는 거 다 치워 맨날 그러니까 나보고 치월이 치월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담 감담 저 보고 진정하라고 맨날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인데 남들이 봐도 제가 여유가 없어 보이고 늘 쫓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죠 목사님이 저번에 상담을 하러 갔을 때도 긍정적인 사람을 자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현대 정지영 회장 얘기도 하고 이병철 사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그게 그림의 떡인 거죠 아무리 긍정적으로 사르라 해도 저거는 나랑 상관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긍정적으로 어떻게 사고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는 긍정이 안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제게 없으니까 저를 지으신 자밖에는 없고 제가 인생을 만들 것도 없고 제가 인생을 줄 것도 없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인데 너무 여유가 있고 뭐든지 긍정적이고 제가 너무 깝깝한 상황에서 뭐 어떻게 이제 내 나름대로 국리를 하고 좀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기력도 안 되고 너무 답답하고 저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저 깊이 그 마음이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저한테는 그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그 목사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같이 이렇게 서서 그 인생의 즐거움과 여유와 그 궁창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이렇게 듣는 게 저는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제가 이제 그 시발점이 되는 그 사람이 규경이었어요 그게 너무 안 되는 사람이고 답답한 사람인데 거기에 와서 네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하나는 이제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판을 바꾸면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규경이 모습이 저는 이제 규경이가 늘 같이 사니까 그 어떤 사람인지 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규경이가 있는데 좀 깝깝하고 답이 없는 이제 그런 자매로 규경이를 알고 있는데 이의심은 많고 착하긴 하지만 근데 근데 그때 어 그때 나보고 어 보통은 규경이가 저한테 좀 여러 가지를 많이 묻는 그런 상황인데 그날 저한테 어 그래 뭐 하나는 이제 뭐 네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판을 바꿔야 된다 판을 바꾸면 되지 이 한마디 딱 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 규경이 얼굴이 그 규경이 얼굴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 이거 딴 사람 어 날숲이 육신이 된 사람이구나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 제가 모르는 사람으로 규경이가 드러났고 근데 제가 그 규경이의 그 부름을 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어 답답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 근데 규경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 이제 뭐 목사님 집에도 가고 교회도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 안에 규경이가 받은 그 복을 응 제가 이렇게 다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어 규경이한테 일어난 일도 너무 느끼지가 않고 어떻게 제가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나 저게 실제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또 제 안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아 이게 이게 기적이다 저는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도 몰랐고 저게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 뭔가 저 나름대로는 해석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해석해도 아구가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아구가 안 맞고 해서 그냥 뭐 때려치워라 하고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렴다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그 말씀이 오게 됐는지 저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전부 다 제 얘기로 들리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간증을 하러 어 너무 나오고 싶었고 또 간증을 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또 기경이 옆에 있어서 이게 더 즐겁고 그랬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아까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다 좋다 하는데 혼자 고개 쳐받고 있는 사람 있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교회에서 막 말씀 듣고 사람들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다 좋다고 막 아멘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 혼자 막 땅에 고개 쳐받고 모르겠다 하면서 그렇게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저는 정말 사도에 사도에 그 사도된 남편을 가진 그 사모님으로 살 줄 알았는데 제가 사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사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일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얽매인 곳에서 아까 목사님이 그 모든 얽매인 곳에서 다 풀어지고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사도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그 말을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깊이 얽매이고 너무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참 자유와 참 해방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맞다 맞다 100% 200% 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 그 말씀이 들려가지고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그냥 내 인생에 너무너무 큰 복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 수 있는 거 이 자체가 그냥 축복이지 다른 거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리도록 해주신 그 많은 물을 다 걷어내주신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목사님께서 저번에 명숙이 형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다 창조의 위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창조의 위력이 있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에서 정말 색창조된 사람으로 저도 너무너무 깊이 발견이 되고 그 예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한 운명 안에 제가 이렇게 조금 보였는데 이상하게 공창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제가 정말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겉으로 숨 쉬고 있는데 숨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맨날 한숨을 정말 숨을 정말 깊게 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깊게 쉬어도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한자리가 보였는데 그때부터 막 숨이 얼마나 자유롭게 쉬어지는지 아맨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 안으로 이끌어 주신 목사님 말씀이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학교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인사말이 사랑합니다 거든요 애들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교사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는데 한 번도 저는 애들이 아무리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해도 어 어 어 어 그냥 너무 감사하고 하여